이제 마지막 1위 탈환에 나서는 현역. 이번 현역은 전유진. 1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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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유진 양은 현재 온라인 응원 투표 부동의 1위. 경영곡 다시 듣기 개인통산 천만 뷰를 돌파했습니다. 과연 포항돌고래 전유진 양은 트로트 국대가 되어 전세계 앞바다로 헤엄쳐 나갈 수 있을지. 1등의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지 몰랐어요. 제가 최종 1등도 아니고 중결승 1등인데도 거기에 맞는 무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, 압박. 연습을 하면서도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금방 우울해지고 자괴감도 제 스스로도. 좀 서투른 것 같아요, 아직. 814! 855! 880! 아, 너무 떨리겠다. 진짜?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. 안 떨려, 나는 안 떨린다고. 난 하나도 안 떨려요. 즐겨, 즐겨. 세! 아니, 안 떨려요. 안 떨려요. Kom整이신